자 포스탑골제 레벨업을 256을 찍도록 하.. 258이구나 어 뭐야 뭐야 미스가 되냐 이거 시랄이야? 방제가 어떻게 바뀔까요? 안 바뀌었냐 지금? 군대 시킨나면 이거 시킨나면 그렇지 잡았네 오늘은 잡았다 야 오늘 잡았다 이씨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자 조물 또 안썼는데 조물 왜 이렇게 안쓰냐 불 뿜다가 죽어버렸구요? 이거 여기 가면 죽냐? 아 죽진 않네 아 이 팀 별로 안나왔구나 먹다 많은거 같다 느낌이 옛날 시절은 이제 기억을 지워야돼 여러분들 지금 템은 없으니까 옛날 시절은 옛날 시절은 그냥 기억을 지는게 맞아 더이상 옛날에 살고있으면 안돼 지금은 너무 약한거 맞으니까 그때는 그냥 교연이 교연이 해야돼 지금 그때랑은 차이야 아이템 차이가 엄청 갭차가 겁나 심해 와 레벨 안되냐 이거 겨우씨 얼마나 무식한거냐 어어? 아아 뭐야 아 이봐 아우 점프가 안돼 아아 나 점프가 왜 안되는거야 이거 어어 이런식으로 구체 어굴을 끌어주기 때문에 계속 개꿀띠야 이게 아 아 아 왜이러는거야 아이 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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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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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뛰박뛰박뛰 그렇지 나혼잔데 미안 자 오늘만큼은 제가 카파푸 한번 해볼게 오케이 아아 아 슈가시가서 잡으면 될 것 같아 아악! 뭐 잡은가? 뭐야 뭐야 피가 얼마나 부족한거야 잡나?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이 정도면 컨트롤 존나 더럽다 진짜 와 이건 컨트롤 인정해줘야 돼 여러분들 근데 7살짜리 애기가 이걸 어떻게 잡습니까? 안되죠